아 영감이에요 세 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올스타존에 참여하기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인기가 여전한데요? 감사하죠 네 인기결 비결은 없는거 같고요 보통 총각시절에는 인기가 많지만 유부남의 여섯가지 인기가 계속 이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특별한 부절함인거 같아요 총각대도 그렇고 결혼해도 그렇고 팬이 불쌍해서 아직도 배우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는걸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상태 여전히 어려워요 네 뭐 완벽하게 하려고 관리하고 있는 이제 맏형으로 온스타조언을 이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 선수를 기대해달라 추천해 주실만한 선수가 없으신가요? 지금 보니깐 선수도 유력적으로 많이 준비한거 같아요 팬이 보시면서 즐겁게 즐겨왔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 특정 선수 모든 선수들이 즐기러 온거 같으니깐 아마 지켜봐주세요 예전의 올스타전 지금의 올스타전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즐기러 왔다 하지만 선수들이 그렇게는 못 즐겼던거 같은데 요즘 선수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온거 같고 선수기도 하려고 하는거 같고 그런거 아시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